밀란아 밀란 물고기 친구 엄마가 밀란 물고기 친구 샀어 엄마가 밀란 물고기에 뱀란 물고기를 사자 디따 연락 이거 또 밀라니 친구야! 밀라니 이거 홈페이지 자랑하는거 뭐야? 아빠한테 잘하고 알았어 아빤데 넌 아빠한테 그거 보여주고 와 줘봐 아빠 줘봐 그거 줘봐 빙빙이 줘봐 줘봐 아빠도 한번 보게 이제 아빠 가져가자 그래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아빠 아빠 발라들어야지 뺏어보면 어때 뺏어보면 안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 이리 와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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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앉아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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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아.. 호란.. 걔도 아니야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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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감사합니다.